여기는 오이백역인데 샤허리스탄이라는 역에 환승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사람이 많이 없네요 우와 지하철이 너무 깊어 경찰들이 항상 지하철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해요 별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막 물어보니까 하라는 듣는 것 같아요 당황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지하철이 화가 난 것처럼 확 다치죠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정상의 지하철이 화가 난 것처럼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정상의 지하철이 화가 났어요 아멘